만들기 재료 모여라! 껑충껑충 튕거르는 노랑 비닐백 귀여운 다람쥐는 분홍 비닐백 핫도그를 군견으로 만들어줄 녹색 비닐백 뜨거우니 조심조심 글루건 동물 친구들을 그릴 물감도 준비해주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만들까요? 쇼핑백으로 만들기로 했잖아 여기 옆에 있으니까 잘라내야 되겠지? 네 모스는 비닐백을 펼쳐서 앞치마 모양으로 잘라줘요 자르고 남은 비닐백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주세요 재호야, 이 남은 비닐백 어디에다가 쓰면 좋을까? 할아버지가 작업할 때 몸을 보호해주는 앞치마도 있잖아 어? 주머니에도 있네 누나! 이걸로 아침에 주머니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오! 좋은 생각인데 이거 벨트 같다 벨트 자 이렇게 잘랐지? 네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목을 여다가 걸면 딱 좋겠다 그치? 봄이 왔으니까 겨울잠에서 깬 다람쥐 모양으로 해야지 우와 진짜 다람쥐 너무 귀여워요 그럼 난 껑충껑충 캥거루 모양 앞치마 그럼 우려워서 할아버지가 줄게 네 다람쥐도 캥거루도 모양 따라 자, 사랑아 어때? 우와, 또 다람쥐 같아 자 이야 이 놀아줄게 내가 내볼게 내가 어때? 근데 눈이 없어서 이상해 눈은 내가 그릴거야 ental 채호, 외모자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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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달려봐 뚱뚱뚱뚱뚱뚱뚱뚱뚱 두꺽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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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이 하루 한aya 양팥뚱 tie고뚱뚱뚱뚱?, 핫도그야, 여기 주머니에 달아주면 거기다 뭐 넣을 거야? 음, 알았어. 그럼 지금 이쁘게 달아줄게. 분리수거할 때 캔을 담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부터 그려볼까? 누나, 다람쥐 어떻게 그릴 거야? 음, 나는 엄청 발랄하고 신나하는 나같은 다람쥐 그릴 거야. 음, 난 꼼충꼼충하게 그릴까? 신나게? 응, 오케이. 할아버지, 핫도그거는요? 핫도그는 멋진 국면을 만들어 줄까 하는데? 도토리를 먹을 잎도 있어야지. 눈은 똥글똥글. 눈은 똥글똥글. 입은 싱글벙글. 줄무늬도 꼼꼼하게.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응. 주머니를 이렇게 울퉁하니까 일단 울퉁하게 색칠해야 되겠어. 주머니를 칠해줘요. 완성! 남은 비닐백으로 만든 앞치마 끈도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패션 앞치마 완성! 패션 앞치마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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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제 분리수거를 해볼까? 응. 시작! 우우! 진짜 좋다. 플리스 각! 파워복!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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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